KF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대한민국이란 네 글자를 전세계에 각인시켜 왔다. KF의 역할은 세계 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KF는 첫 연구 과제였던 우루가이 라운드를 시작으로 한국 경제를 국제 경제 체제에 걸맞게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에 매진했다. KF의 연구 결과와 네트워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관묵할 만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항상 주시해 왔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무역, 환경,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이슈들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이슈들을 연구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 30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고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30년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핵심 국가의 싱크탱크로서 국제경제정책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